응, 그래 고르다. 뭐, 자고 있을 때 빼고는 편하게 고르라고. 뭐야, 관리자 양반? 이 팔에 관심이 있나? 왜, 탐나나 보지? 아니라고? 그럼 그 짜증나는 머리 좀 저리 치우지, 그래? 의위일지 모르겠지만, 나도 좋아서 이딴 걸 달고 있는 건 아니니까. 그 풍경은 그 보고 싶지 않은 것에만 널려있는, 고개를 돌린다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그 풍경. 나는 그곳에서, 그곳에서 뭘 해내야만 했던 거지? 그것까지 다